김종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. 제3세력은 해당될지 모르겠어요. 김종인 선생님이 앞장서는 건 반대한다. 그래서 이 제3세력은 나 필패한다. 왜 필패하냐 김종인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. 그분은 이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전에 제대로 한탕했습니다.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.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실 때 자기 한국당으로 넘어왔어요. 그리고 제대로 망했습니다. 그랬으면 이제 그만해야죠. 그리고 아닌 말로 비례대표를 다섯 번이나 하신 분이에요. 어쨌든 그것이 본인에게는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주의 하나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그런 스토리입니다. 알겠습니다.